뭐 어떻게 해야 니가 인정해? 지금 현재 이 생활이 니가 이해할 수 있나? 스스로도 이해 못한다.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열어야. 신도 줄 거 아니야. 신은 니 보고 뭘 해달라는데? 만나본 적 있어? 신에서 가자 하면 너는 가야 돼. 방법이 없다. 몸은 괜찮아요? 많이 아플 건데. 아픈 건 없어요. 아픈 건 없어? 아픈 건 없는데. 이렇게 신도 잠을 자고 조상은 앞을 쓰고 기운을 계속 눕힌다. 쉽게 말하면 어디가 아파서 병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기운이 우리가 먹구름 꼈다 하죠. 그래서 먹구름 낀 것처럼 앞이 막막할 일이 자꾸 생기고 몸을 자꾸 눕힐 일이 생겨. 그래서 2, 3년 전부터는 그게 좀 심하게 들어왔을 거고 워낙 송씨 부인을 보면 고집도 세다.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가 또 외골수고 직성이 약간 남자 같아. 외골수에다가 내가 해야 되면 끝까지 뭔가를 해. 그러고 그동안은 살면서 자기가 부모한테는 아들 역할? 뭔가 경제적이든 뭐든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인다. 맞은 맞다고 대답을 좀 해요. 자기 마음도 알고 가야 되고 풀고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제자는 분명하다. 신감으로 이렇게 센데 이 기운에 젊었을 때는 사람의 신이라는 건 운이야. 그래서 부모한테 받을 복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이루자. 뭔가 생각을 하고 예감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거 안 이루고 온 건 아니야. 20대, 30대를 생각해봐. 그치? 다 이루고 살았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. 그런데 한방에 깨지고 인덕이 없으니 사람을 만나면 자꾸 돈이 나가고 근심을 안는 격이야. 맞아요. 그래서 다 퍼주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다 해주고 나니 나는 빈손이고 빈 몸되고 지쳤다. 그래서 마흔 내 다섯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기운이 아까 이렇게 꺾어졌다 했잖아. 눕힌다. 벌써 이 기운이 완전히 눕히다 보니까 솔직히 삶의 의욕이 별로 없다. 사라질 건 같은데 자신이 지금 반은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. 솔직히. 그런데 이 포기하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지치기도 하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은데 이 기운이 오랫동안 1년 2년 자꾸 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인지 진짜 귀신 마음인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. 헷갈리기 시작했어요. 3년 전부터는 제가 밖에도 잘 나가고 이제 30대까지는 20대 후반까지는 제가 그냥 좀 잘 살아왔어요. 남 돈도 안 받고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잘 그렇게 했고 근데 20대 후반부터는 조금 이렇게 한란이 들지 계속 밑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타더라구요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점집을 아예 안 다녔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니까 나도 모르겠지 이 길을 이제 계속 다니게 되더라구요. 같이 다니니까 한 곳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가면 100군데를 가면 솔직히 97군데를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구요. 그래도 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에이 에이 이렇게 넘어갔어요. 계속 넘어가다가 한 곳에 가서 안 맞으니까 또 가게 되고 하루에 6, 7군데를 가본 적도 있어요. 그렇게 하다가 30대 초반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아 또 지더라구요. 아까 그랬지? 자기 사주에 자기 사주를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? 그치? 자기가 송식집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 성격 같으면 쉽게 말하면 재물이든 명예든 그런 걸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. 원래 욕심도 많고 뭘 일을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야. 아까 직성이 남자라 했지? 그래서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야. 맞는 거는 끝까지 누가 아니라 해도 밀어붙여. 그래서 일도 성공도 해보고 남도 도와도 줘보고 다 했다. 아 그랬지? 젊음이 운이야. 그러면 20대 30대까지는 넘어져도 이래 쓸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와. 그때 돈 줄 때 그건 니 잘라서 돈 벌었나? 니 노력해서 벌었나? 그러니 아버지 씹으려고 엄마 배불려서 이 나라 태어날 때 송식아정 이때 대대로 빌던 집이고 칠성공줄이 되게 센 집이고 중국줄로 이북줄로 너한테는 대감이 와 계셔. 대감줄이 세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내가 해놓으면 되지. 그것까지 뭔데?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지.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살았어. 근데 아까 그랬지? 지금 현재. 지금도 일하러 가면 되지. 그게 마음대로 돼? 그렇게 깔끔해도 니가. 지금 현재 이 생활이 니가 이해할 수 있나? 스스로도 이해 못한다. 아무리 아니라고 도망을 가봐도. 근데 지금 현재는 신도 와 계시지만 그 사이에 조상이나 니가 신을 거부했던 만큼 아니라고 밀어냈던 만큼 허주들도 자꾸 오는 거야. 그리고 지금은 상문에 그 사자가 많이 왕내를 해. 니가 자든 먹을 때는 쉽게 말하는 귀신밥을 먹고 잠을 자도 귀신 잠을 자. 원래 이런 쪽에 있을 때는 불면증도 있고 잠을 아예 못 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. 똑같지 않아. 꿈에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화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돈을 치는 사람이 있고 니처럼 이렇게 완전히 눕히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아프게 해서 또 눕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. 어. 다 달라. 근데 니가 사주 역시 멀쩡한데 니 성격에 니가 이러고 산다는 게 지금 이해가 돼?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니가 그런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깨울러서 맞다. 그렇게 해왔던 넌데 왜 40 넘어서부터 원래 니가 37에는 이 신도 판단 내고 조상도 잘 닦아서 길을 열고 가라 그랬다.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계란을 발치게 해도 안 되니 잠시 돈을 꺾었을 때는 니 보고 깨우치라고 했던 거고 니 죽을까봐 33부터 다시 일으켜서 니가 또 시작을 하는 만큼 인연도 주고 돈도 벌게끔 해줬다. 근데 39서부터는 또 바람이 든다. 자꾸 꿈에 죽어. 무당집에 그만큼 다니면서 점을 쳐도 니 말대로 100군데가 97군데 그렇다면 한 번 뚜껑이나 열어보지 여유가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뚜껑을 열어보죠. 그럼 니가 그건 다 핑계일 불가하다. 니가 그렇게 하려고 돈을 모아볼 길을 했나 첫째는 니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돈을 안 준다. 그것도 핑계야. 니가 하려고 마음은 있었어? 간절히 한 번 진짜 신인지 귀신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한 번 만나나 보자. 내가 진짜 그 길이라면 내 동생도 살리고 나도 살고 만인간에 나처럼 믿는 사람에서 도와서 주고 한 번 해보자고 마음을 열어야 신도 줄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42살, 3살부터는 신에서는 점점 뜨고 신은 사람한테 운이야. 그 다음 조상이 자꾸 앞을 서게 되고 신기가 있는 데서 니 기운에서 이런 기운들이 따라다니는 게 허줄하지 자꾸 붙는 거야. 그 다음 너를 지키는 시는 너를 보호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니한테 바깥에 좋은 기운 희망적인 기운을 안 주고 죽지만 마라. 언젠가 되면 니가 어떻게 하면 니한테 굴복을 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현재도 니가 긴가민가 하는 거지 어 뭐 어떻게 해야 니가 인정해 신은 니 보고 뭘 해달라는데 만나본 적 있어? 그래서 올 작년에는 더 심하게 니한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친여래 어 그리고 아버지 형제 중에 좀 일찍 가신 분 여기는 송씨 가정이 남자들 명이 조금 짧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명이 없어서 많이 빌던 집이야 명 달라고 물 떠놓고 많이 빌던 집이고 절에 불사 많이 하던 집이고 우리가 용왕 먹인다 하지 용왕 가서 또 많이 방생하고 풀어 먹였던 집이다 이 줄이 다 끊어지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 줄이 완전히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 너나 니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안테는 받을 복이 조상의 공덕줄이야 공덕을 복을 받을 줄이 너무 약하니 스스로 빌고 닦아서 니 복은 채워서 가라 니가 빌은 만큼 니가 걱정하는 식구들은 또 챙겨주마 하고 신은 기다렸는데 어디 가면 다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니도 답답한 거고 안 그래 신이 뭐 때문에 니가 명이 없으니까 니 사주에는 복은 되게 많아 그게 신 돈이 많다고 신한테 빌고 살고 위하고 살고 조상을 많이 위해준 만큼 너한테는 덕이 생기고 그게 복으로 돌아와 가 제일 많이 신도 지키고 너의 조상도 너를 지키러 왔지만 아까 허주 이건 내 조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한테 벌써 원앙이 딱 차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더 환란이 시작이 되기 시작 뭐 선신과 악신이 있고 좋은 니한테 좋은 힘을 주자고 오는 신이 있지만 그 틈을 니가 인정을 안 하고 몰라주니까 틈이 점점 벌어지지 우리가 뭐든 관리를 안 하며 그렇게 상한 만큼 다른 것들이 많이 차고 와 그 지금은 니한테는 걔가 제일 많이 앞을 서 있다 그러면 너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니까 먹고 싶으면 그게 먹고 싶다 생각도 없다 그냥 손이 갈 때가 더 많고 근데 신기하게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어 그렇지 그게 니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순간순간에 빙의 같은 순간이야 그런 것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안 좋아하는 것도 막 먹게 되고 어 그게 귀신밥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제일 먼저인 게 원앙이 니한테 제일 먼저 와서 니를 딱 차고 들은 격이야 이런 기운들이 니한테는 벌써 사자처럼 자꾸 니한테 기접 안 기접 어 잘 때 꿈을 손몽을 주든 니 몸을 타든 먹으면서 니 몸을 타고 자면서 니 몸을 타고 아까 그랬지 귀찮다고 눈에 보여도 머리는 해야 되는지 알지만 몸이 안 움직이게 너를 벌써 벌써 꽁꽁 묶고 있는 거야 신을 받고 안 받고는 후자 문제고 첫째는 니가 살아야지 사랑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조상이랑 허주랑 신명이랑 이렇게 갈림을 해서 신은 신대로 니를 도울 수 있게끔 조상은 조상대로 각자 자리에서 잘 가셔가지고 그 원점 다 풀어오고 니한테는 못 가서 명만 주고 복만 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허주는 떼서 자기 집으로 자기 가야 될 곳을 가야 돼 그래 지금 이 새 새 기운들이 니를 빽빽 감고 돌아 그래 니는 소용돌이야 어떻게 보면 가치인 것 같아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화만 더 돋구게 되는 거야 그러고 너는 제자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 가리를 잘 하고 신에서 너한테 뭐 땜에 오셨는지 어떤 귀신이 와서 쉽게 말하면 조상이든 허주든 영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하는지는 판단이 나야 니가 또 생각을 하고 또 뭔가 무엇이든 우리가 위하려면 니가 또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야 되고 하나씩 문을 열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 그러니 이제는 아까 그랬잖아 너한테는 뭔지 모르지 사자가 자꾸 왕래한다 그게 모친이 아파서 그런지 또 니한테도 알아라고 계속 와 그래서 이 가리는 제대로 잡고 신에서 가자 하며 너는 가야 돼 방법이 없다 그만 버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버릴 건 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해야 올해부터 알았지? 그래서 그게 힘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차라리 차라리 찾아서 첫째는 니가 건강하고 니가 바깥 생활에서 그래도 나 누구 잘 살았다 한 번은 하고 가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한번 다시 고민하고 길을 열어라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제자가 분명하고 신을 받아 모셔가지고 불리고 살아야 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기운들이 너무 오랫동안 본인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에는 조상과 신 그리고 허주 원앙이 들면서 이제 신의 잠 귀신 잠을 자게 되고 귀신 밥을 먹게 되는 현상을 하게 되고 본인도 지금 많이 지친 상태에서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길문을 신적이든 영적 길을 좀 여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운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리는 잡아서 신을 모시고 사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데 제일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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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